혈원 전 45kg의 날씬한 몸을 자랑했던 경원씨. 하지만 연이혼 임신과 출산으로 70kg까지 체중이 불어났다니. 다이어트 3개월 만에 25kg 감량 성공? 아마존 뉴욕에서 재배되는 아사이베리. 당이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것은 물론 콜레스테롤 분해를 도와 비만인 경원씨에겐 그야말로 안성맞춤이었다는데요. 아사이베리는 비타민과 무기질 뿐만 아니라 오메가3, 오메가6, 오메가9과 같은 필수 지방산이 고루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안토시아닌과 같은 생료활성물질, 그리고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함유가 돼 있어서 체내 축적된 콜레스테롤이나 노폐물을 배출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다이어트 비결을 배워보기 위해 찾은 경원씨의 집. 두 아이의 엄마로 바쁘게 살아가는 그녀. 손쉽게 만들 수 있는 다이어트 레시피를 공개하겠답니다. 일단 경원씨는 물처럼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마신다고. 물뿐만 아니라 요거트나 우유에도 잘 녹아들어 손쉽게 즐길 수 있습니다. 물에 섞어서 먹기도 하고 일반 음식에 가루처럼 뿌려서 먹기도 하고 샐러드 드레싱 위에다 살짝 뿌려서 먹기도 해요. 식이섬유의 제왕 단호박과 만나면 다이어트의 적 변비 걱정도 끝. 음식 잘 먹는 게 진짜 중요하죠. 고기를 많이 피하게 되잖아요. 고기가 너무 먹고 싶어서 생각을 해봤는데 아사이베리를 넣어서 먹으면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넣어서 먹기 시작하는데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고 좋은 것 같아요. 항산화 작용에 좋은 토마토까지 곁들이면 경원씨내 가족 한 끼 식단이 완성된다는데요. 새콤달콤한 맛에 영양까지 때문에 어린아이들에게도 인기 폭발. 맛있어요. 맛있고 달콤해요. 새콤하고 애들도 좀 잘 먹을 것 같아요.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어 더욱 맛있는 저녁 식사입니다. 건강한 다이어트 비결. 밖에서도 간편히 즐길 수가 있다는데요. 그런데 아무리 둘러봐도 그저 평범한 카페처럼 보이는데. 바로 그때 카메라에 포착된 독특한 메뉴. 보통 디저트 가면 살이 찐다는 인식이 있는데. 블루베리, 아사이베리를 넣고 갈아서 빙수를 만드니까 손님들이 좋다고도 하시고 건강해지는 것 같아서 하게 됐어요. 스무디에 바나나부터 키위까지 영양만점 토핑이 듬뿍 들어간 새콤달콤 다이어트 빙수.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한 맛. 자랑. 블루. 장. role 편식. 제아 bis Boom KNft produzOOD 네. za YourAL Size